휴대용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급총 없는 X 짠뽁지 방금 이름을 지으신 건가요? 네 그렇습니다. 정면과 센스, 구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요즘 유행하는 큐포즈캣 피규어랑 건피스, 드래곤볼 피규어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있죠 두뇌도 집에 많은데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엑스처인데 쉽지는 않을거에요 왜냐면 또 저희가 처음 하는 세팅이기도 하고요 그쵸 그쵸 안해봤나? 그쵸 한번도 안해봤나? 이 피규어 가격상 제가 봤을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인데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? 네 혹시 모르니까 또 대박이 날수도 있잖아요 자 만원 녹화 바로 해봅시다 그러면 자 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두현이가 없는걸 할게요 네 팅커벨을 한번 잡아봅시다 팅커벨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잡으면 안될건데 방금 주웠는데 뭔가 그렇지 않아? 오오오오 이거 망치로 해야된다고 제가 소문은 들었거든요 망치질을 해볼까요 그러면? 괜찮나? 아니면 고무줄을 당겨볼까? 응 한번 당겨보자 이게 제가 알기론 고무줄을 당기기 원래 고무줄 뽑기같은건 고무줄 당기는게 그건데 한번 당겨볼께요 당겨지느냐 아니 고무줄 당기는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 하필 좀 좁은데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지 좀 약간 괜히 이걸로 망치질을 해볼까 한번? 그래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얘는 건담 비교인 것 같은데 아 그래? 어 한번 해봅시다 망치질 망치로 쳐버려 아이고 완전 끝에만 쳐버렸다 어 아님 얘는 냅둬고 그 옆에 있는 것 봐야되나? 아니다 이렇게 하자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이게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정리가 안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끝까지 두고 가자 어 그렇지 오오오오오 와 나이스 대박인데? 어 4분만 해놨다 4분만 해놨다 와 야 가져가지 가져가 이거 아 없어 이것도 알았어 알았어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거는 이거 얘가 자스민 어 자스민 자스민 얘가 엄청 예뻐요 자 리터치는 안할게요 스마일토이는 리터치를 계속하게 되면 힘이 조금 약해진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일 수도 있어요 같이 같이 근데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 앞에 걸 치우고 조금씩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건가? 앞에 걸 치울까? 응 그럴까?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것도 저희 피규어이기 때문에 전품이죠? 아이고 뭐야 그건 모르겠어요 콕 찔러버렸다 다시 천천히 합시다 여기다치 연안님께 조금 답답한 감이 조금 있어요 또 리터치를 하면 힘이 좀 빠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? 알았어 오오오오오 여기있어 자 또 꼬고 가봅시다 네 잡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가 있거든요 근데 상자 바치가 엄청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음 아래쪽으로 한번 들어 볼까? 응 이번엔 무게중심이 안 맞는지 잘 안들리네요 어? 엄청 무겁다 되게 무거워보인다 얘 한번 이제 똑같은 거 어차피 같은 거잖아 응 아이고 아이고 찔러버렸다 아이고 한 번 남았는데 자 다시 응 한 번 더 해보고 그래도 없는 거니까 가봐라 알았습니다 나야 좋죠 잘 들어갔다 그렇지 오오 다 잡았다 가자 가자 하얀색이야 괜찮아 여기서 계속 잡으면서 아까처럼 박힌 다음에 망치지 맞아 맞아 이게 공략인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만원에 하나 뽑았으니까 아 상당히 좋습니다 시작은 그래도 만원 넘어 아 최소 2만원이지 맞아 맞아 아무리 안 좋은 게 있나 그냥 탔고 응 멀리만 안 튕겨나가면 돼 이제 탔고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어? 나 크지 않은데? 약간 괜찮은데? 살짝만 앞에서 끌어볼까? 응 약간 누르는 느낌으로? 그렇지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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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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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약간 애매하네요 이게 들어줘야 되나? 그러니까 이거 끝을 살짝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될라나? 지금 망치로는 안 될 거 같고 끝이 걸려 있어서 응 되게 애매하 어? 한 번 해볼까? 그래도? 저 딱 끝에 응 뭔가 또 될 거 같기도 하고 한번 해봅시다 망치 맞아 너가 망치다 우리 애 망치 전용 응 이게 또 피규어가 겹쳐버리게 되면 또 힘들 수도 있어서 가서 망치별 때려봐 해봐 어? 들어갔나? 어? 들어갔나? 좀 들어갔나? 여러분 좀 들어갔나요?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 같기도 하고 아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아니 저 끝을 한 번 잡아당겨 봐야나요? 아 고무줄? 한번 잡아당겨 볼게 그러면 응 오케이 딱 그 고무줄인데 어? 나왔다 약간 나와버렸네 그냥 잡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 끝에 다시? 응 아 한번 해볼게 끝에 잡아보자 다시 아이고 너무 아파 아이고 다시 망치 한 번 해볼거죠 그래도 정확하게 못 봤으니까 다시 한번 망치를 쳐 볼게요 약간 걸려있어서 지금 안될 것 같긴 한데 제대로 못 잡았다 아니? 힘이 없었다 힘이 없었다 맞지? 망치가 슈퍼 파워 망치가 돼야 되는데 어? 완전 센 망치로 가라 토르망치 망치 어? 들어가네 한쪽만 다 늘어가면 될 거 같긴 한데 한쪽만 다 늘어가면 될 거 같긴 한데 맞아 여기 좀만 더 끈기 있게 해봅시다 망치야 망치 토르 망치고 아 잡아 잡아 어 알았어 토르의 망치고 까는 없었다 흑 없었다고 한다 다시 잡아 봅시다 그 옆에 거는 치워도 될 거에요? 꽉 눌러서 옆에 거 치워야 되나? 옆에 거 치울게요 자 한 만원 째. 하나 더 뽑으면 회기들인데? 맞아. 얘를 한 번 치우고. 잡아? 아까 처음처럼 잘 박히면 딱 좋은데. 맞아. 여기 있네. 그냥 한번 더 잡아보자. 저리 가라니까. 가라가. 그렇게 타. 가라고. 아. 생각보다 여기 박히니까 쉽게 잡히지가 않네. 그러니까. 확실히 애들이 무거워. 아. 이거 때문에 옆에 있는 거 확실히 치워야겠다. 응. 다시. 넵. 어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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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오. 어. 꽤 잘 잡히네. 멀리 튕겨가. 멀리 튕겨가. 어? 뭐지? 고무줄 튕겨볼까? 그럴까? 고무줄 튕기기. 갑니다 여러분들. 아. 고무줄 튕겼다. 이 고무줄이 아닌데. 응. 다시 다시 다시. 서로 쌓이기 시작했어. 이러면 안 돼. 얘들아. 저 딱 빈 공간 사이에. 그렇지. 여기. 어. 잘 들어갔다. 잘 들어갔다. 아잇. 에잇. 에잇. 자. 큐포를 살짝 한번 들어볼까? 음. 일단 좀 빈 공간을 빼야될 것 같아. 그러니까. 아잇. 이게 또 이러면. 응. 답답해지네. 요거를 치워야겠다. 뒤에 있는. 나와 그냥. 저리 가. 저리. 빨리 빨리. 저리 가라고. 아잇. 캡포 다시 들어가지. 저 자리로 들어가야 되나? 아까 저 자리로 들어가서 뽑았잖아. 하나는. 응. 어. 됐다. 뺐다. 오. 오. 야야야. 어? 야. 여긴 안 들어갈 것 같고. 얘를 치워야 될 것 같은데? 응. 저리가. 우리 망치가 걸림돌이 되었다. 망치야. 너는 망치 역할 해야지.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. 오오오오. 망치가. 망치가. 우리 개판을 하기 시작했다. 강arently. 딱 두 개 정도만 있는게 좋긴 좋네. 거едь이당. CU meisten 스윙. 어. 제 기집게 해 봐. 알았어. 알았어. 아주 얇게 잡아서. 망치를 없애버려. 망치 wins. 망치!!" 압충 얇게 잡아서, 그렇죠? 세우고, 세워버려зя. 들어올리면서. 아. 오. 와. 와. 될 것 같은데? 약간 될 것 같기도 하다. 프로세스. 자, 만났도 해 봅시다. 응. 무박 하고. 이제 저거 딱 하나 껍는 겁니다. 그렇죠. 끝에 딱 잡아서 들여주는 거죠. 특의 상황에 막치는. 아우! 세워지면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좀 더 두껍게 잡아야 하나?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! 괜찮아 괜찮아 좀 더 어? 어 이거 망치해볼까? 그래 아니지? 저기? 아니 망치하려면 아아 갑자기 얘가 망치가 되었다 자 이렇게 돌면서 나이스 잡았습니다 무거운 큐퍼망치 가자 큐퍼망치 어허 야 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끝에 걸렸어 아 저거 저거 들어가면 얘가 들어갈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해보자 끝에 걸렸어? 끝에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저 벽에 붙어가지고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냥 꺼내버리자 엄청 애매해 안 들어가 생각보다 이게 어렵네요 저희가 또 처음에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완전 쉽지는 않네요 아 왜 그렇게 하 pond 그냥 미터로 타고 들어갈 것 아니에요? 어? 나이스 나 Nep6M ½ 뭐 해볼까? 어떤 걸 해볼까요 이번에는? 놀았고 싶은 건 뭐예요? 잡기 좋잖아요 그냥? 아! 잡자가 한峰 이거 망치uit 망치하면 되겠다 이걸로 망쳐야겠다 응 바로 삭삭하겠는데 또 막판에 가나요? 막판에 또 두 개 가나요? 잡아? 끝까지 그냥 가져가게 됐지 그렇지 얘도 다시 잡아주고 큐퍼보다는 훨씬 가벼워서 원피스 애들이 맞아 큐퍼가 진짜 무거워 깠다 뭔가 왠지 절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잡아가지고 다 정품일거에요 아마 여기 있는 애들은 맞아 맞아 난이도상 정품이 아니라면 말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잡는게 나야겠다 그냥 다시 잡는게 나 그래서 운 좋게 좀 박히면 그냥 망치려 하거나 계속 타지 자면서 운 좋게 박히길 원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꼽기는 큐에 꺼름만 남았고 네 한 번 남았습니다 오오오오오 딱 저기서 투터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오오 아 이거 이 상태로 안들어가더라 아까도 아 그랬나? 안 들어갔잖아 큐퍼 이 상태로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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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해야돼 그냥 이 상태로 확실히 큐퍼가 무거워 큐퍼가 무거워 스테킹 타봤나? 스테킹 타봤나? 스테킹 타봤나? 스테킹 타봤나? 아 그래 나 없는거 두개 없는거 두개 목표한거 딱 제대로 잘 뽑았네요 더하면 조금 뭐 흔들깔 같으니까 네 요건 여기까지 딱 목표 뽑았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마지막은 제가 모아둔 큐퍼로 네 흉주들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